안녕하세요 매일 1분 필수어휘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소설편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건 바로 초월세계 초월이라는 그런 어휘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쓰였을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지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초월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을 때 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이미 초월했어 라고 할 때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능력이나 지혜 따위가 초인간적으로 탁월하다 네 초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히어로 같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는 초월적인 인간이었다 비범한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비범한 인간이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명리에서 초탈하다라는 건 명예와 이익을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벗어던졌을 때 그런 것들에서 초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인간으로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역 즉 뭔가 신령들의 세계라던가 또는 사후의 세계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월세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초월을 꿈꾼다 아마도 세상의 명리에서 초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겠죠 자 여러분 초월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서 이렇게 이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